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윤태영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밤사이 기온이 더욱 떨어지고 아침에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도 커지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은 오전 중 구름화한 날씨와 함께 동풍에 의해 비가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대부분의 해상에서도 풍랑이 일겠으니까요. 기경길 오르실 때 육지와 해상 모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전국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기온 보시면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16도, 광주 16도, 대구 16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3도, 광주 24도, 대구 24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더와 상층 수증기 중첨 영상을 통해 현재 날씨 살펴보겠는데요. 한반도 북쪽에서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그 후면으로 어두운 색으로 보이는 찬 공기가 함께 동반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기압골 전면에 비구름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경기도 연천과 포천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되었고요. 일부 지역에는 쌀알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과 내일 비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영서 중북부는 5에서 30mm,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영서 남부, 강원 영동 중북부, 충북 북부에는 5mm 내외, 전북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서 내륙은 오늘 밤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 남부는 내일 새벽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기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기압골과 함께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내일 중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10도 내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더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 더욱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여기에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게 나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얇은 외투 챙기시는 등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내일 한반도는 중국 산동 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드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동풍이 불어들면서 태백산맥에 부딪히고 비구름대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강원동해안에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강원북부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중남부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강풍 상황입니다. 하층 1.5km 부근의 바람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등압선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까요.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해상에서는 오늘 밤부터 바람이 초속 9에서 14m로 강하게 불고 물교도 최대 3m까지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주업하시는 분들은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셔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고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 만조시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저지대 침수 가능성도 있겠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개점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비가 내린 지역에서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안개가 끼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원 영서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겠으니까요. 차량은 행시 서행하시는 등 귀경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